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7은요 국민소득의 정의 자 이제부터 우리가 거시경제학을 공부하는데요 이 국민소득이란 것이 gdp를 의미하거든요 시험 문제 무조건 반드시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챕터에요 이번에 핵심주제 37이 자 그러면 포인트를 보면 자 일정 기간 동안 한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생물의 시장가치의 합 이게 gdp의 정의거든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서 끊고 한나라 안에서 끊고 생산된에서 끊고 최종 생산물에서 끊고 시장가치의 합 요 하나하나의 뜻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부터 gdp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어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거시경제학을 배우겠는데 거시경제학이 우리가 그동안 배운 미시경제학하고 다른 건 뭐냐면 미시경제학은 소비자 한 사람 그리고 공급자인 기업 하나를 관찰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전체를 시장의 합으로 더해서 분석을 하는 걸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시경제학이란 그냥 한 국가의 경제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를 그러니까 큰 숲을 바라본다고 보시면 되죠 미시경제학은 하나하나를 바라보는데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 거시경제학에서 한 국가의 경제 상태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국가의 경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숫자 그 지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gdp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 근데 사실 이거의 정의는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국내 총생산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 총생산을 뭐의 개념으로 쓰냐면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쓰고 있다 gdp가 뭐의 약자냐면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거든요 그럼 이 프로덕트니까 얘네들은 생산이죠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왜 국내 총생산을 국민소득의 지표로 사용하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그냥 많이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거네요 왜 그럴까 물건을 많이 생산해 낸다는 거를 그만큼 국민들이 그 많이 생산해 낸 물건을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해 낼수록 소득이 높은 잘 사는 나라다 이런 개념이 여기 내표되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학자들마다 교수님들마다 다 틀려요 근데 뭐 나한테 뭐 여지껏 방송국이나 그런 데서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물어본 적은 없는데 누가 저한테 마이크 들이밀고 거시경제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딱 그냥 대답을 할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GDP를 연구하는 학문이 한 국가의 GDP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그만큼 이 국민소득인 GDP가요 그 나라의 경제를 가장 경제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시경제학이 사실 보통 뭐를 연구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주로 이런 거를 연구합니다 GDP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 다음에 GDP는 어떻게 변동하며 성장하는가 이게 우리가 배운 경제가 아니라 경기 변동론 그리고 경제 성장론을 여기서 배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DP가 어떻게 변동하고 성장하는가를 배우는 이것도 거시경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DP하고 관련된 경제 변수가 과연 이자율이 높아졌을 때 GDP는 올라가 내려가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특히 이제 대표는 이게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환율과 이자율 이런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들인데 이런 경제 변수들이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걸 공부합니까 혹시 GDP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 일어났을 때 경기 변동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GDP가 변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GDP 변동에 따랐을 때 정부 정책은 어떻게 있을 것인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는데 이런 정책도 그러면 막 이렇게 위아래로 경기가 변동하는 GDP를 GDP를 얘네들을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우리가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DP하고 세계 경제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국제수지하고 무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거시경제학에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이건데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GDP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럼 거시경제학은 왜 시작이 됐느냐 왜 시작이 됐냐면 이게 미국의 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미시경제학 고전학파의 경제학들로 좀 해결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거시경제학이 처음으로 케인즈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케인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케인즈 우리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여럿이 나오는데 단연코 거인 중에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경제학을 목숨 걸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취미생활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그 인류의 역사 그 경제학이라는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거인이 바로 케인즈입니다 되게 영국 사람인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gdp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요 요게 보세요 자 이제 말씀드리면 gdp의 정의가 원래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빨간 줄로 제가 써놨는데 요거 요 정의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뭐냐면 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서 보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gdp는 얼마나 잘 사는가의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많이 만드는 국가가 잘 사는 나라에요 많이 물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국가가 잘 사는 나라다 거시경제학은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gdp의 정의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gdp를 그동안은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gdp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서 gdp를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5개로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이란 건 뭘 의미하냐면 1년을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gdp는 분기마다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gdp 1500조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1500조는 1년 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여기 1년 기준에서 그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gdp를 발표할 때 2019년에 만들어진 상품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에 만들어진 것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그래서 지난해 생산된 재고 판매는 포함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2019년도에 만들어진 자동차가 있는데 요 자동차가 2020년도에 팔리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2020년도에 gdp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요 차는 2019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지난해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 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것도 포함한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요거 하나하나씩 그 다음에 생산된 것만 포함한다 그 다음에 중간 생산물 중간재문만 포함한다 최종 생산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한다 아직 잘 모르겠죠 아니 알아도 여러분들이 세세한 내용까지 알아야 돼 이게 이해가 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 하나하나씩 제가 뜯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일정 기간 동안 1년 기준으로 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해 생산된 재고 판매는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니까 유령 개념인 건 아시겠고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다 설명드렸죠 제가 그 다음에 측정년도 이전에 생산된 재고 판매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봐봐요 여기 지금 시간이 이렇게 가서 이게 2015년도 그 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야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차가 여기 생산이 됐는데 안 팔렸대요 안 팔렸어 그러면 이 차는 2017년도에 만약에 이게 팔려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이 차가 만들어졌을 때는 2016년 GDP에 포함이 돼야 있냐 2017년 GDP에 포함이 돼야 있냐인데 이게 팔린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요 그렇죠 생산해 낸 해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아까 정의 볼까요 생산된이잖아 생산된 아셨죠 그러니까 그 해에 만들어진 거는 그 해에 GDP에 다 들어가요 시장에서 팔렸다 그래서 팔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여러분들이 헷갈리냐면 여기 보면은 시장 가치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뭘로 착각하시냐면 시장에서 팔린 금액 그 해 시장에서 팔린 금액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시장 가치는 뭐냐면 어떤 상품이 만들어졌을 땐 공장도 공장가도 있겠고 시장가도 있겠고 또 무슨 다른 가격도 매겨지거든요 그 중에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꼭 시장에 팔린 것만 팔린 거를 포함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시장에서 팔린다 안 팔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에 생산이 됐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한 나라 안에서 라는 얘기는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제품도 포함해요 그러면 반대로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이 생산한 제품은 GDP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있어요 한 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생산한 제품을 포함하는 것은 국경이죠 국경 이게 대한민국 자 여기가 지금 한국인데 한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그러면 GDP는 뭐냐면 여기에 한국 사람이 만든 거 하고 여기 미국 사람이 만든 생산물을 다 GDP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거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생산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GDP에 안 들어가요 자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이거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번 바라볼까요 자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아 이거 이거구나 자 보세요 GDP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 국경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GMP라는 건 뭐냐면요 GMP는 지금부터 제가 무슨 색깔을 쓸 거냐면 연두색을 쓸 건데 GMP는 뭐냐면 어 요거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색깔이 GMP는 음 나오나? 아 그렇지 GMP는 요걸 빼 그리고 뭘 집어넣냐면은 요거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GMP는 뭐냐면 여기 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만든 한국 사람의 생산품과 한국에서 만든 한국 사람이 생산해 낸 것을 포함하는 거니까 요거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죠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속인주의는 뭐예요 요거는 GMP고요 속지주의는 뭐냐면 어 방금 전에 봤던 어 GDP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어 한 80년대 후반까지는 주로 뭘 썼냐면 GMP를 썼습니다 근데 어 90년대에 들어서부터 속지주의인 GDP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GMP는 이거는 어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여기서 진짜 이제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경제 지표에서 있잖아요 경제 지표에서 어 경제 지표에서 GDP 있고 지금 아 이거 왜 이래 가있어 봐 아 이거 자 GDP가 있고 그 다음에 GMP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도메스틱이고 요거는 내셔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경제학에서 D자가 나오잖아요 D자가 그러면 속지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N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속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D자가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GDI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GNI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D자가 들어가죠 도메스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거는 속지주의라서 외국인이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N자가 들어가면 뭐냐면 외국인은 빼버리고 국경 그 국경 안에서 생산되더라도 한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생산한 건 빼버리고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N자 들어가고 D자 들어가는 거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 아셨죠 요거 자 요런 차이가 있더라 요거 다시 한번 아까 그림 그린 거 다시 한번 자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 한국에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만든 거 다 포함하는 게 GDP라고 그랬고 한국 사람 한국 안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거 외국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게 GMP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생산된 이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생산이 됐다는 얘기는 생산된 제품만 포함한다 그러니까 중고차는 생산이 됐지만 이 전해에 생산이 됐죠 이거 포함 안 해요 그 다음에 골동품 같은 거 있죠 골동품 그리고 복권 당첨액 같은 것도 생산한 게 아니죠 물건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요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해에 생산이 돼야 돼 골동품처럼 이전부터 있던 거라던가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014년에 생산 판매된 자동차가 천만 원에 팔렸대요 그리고 2015년은 잘 타고 다니다가 그 다다음해인 2016년도에 이 차를 100만 원에 중고시장에 내다 팔면서 50만 원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대요 그럼 이때 GDP가 2014년 15년 16년은 이 자동차에 관련된 GDP의 증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시면 봐봐요 2014년도에는 일단 2014년도에 생산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생산됐으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는 뭐 별 일이 없다가 2016년도에 이 중고차를 100만 원 주고 팔았대요 그런데 이 중고차 가격은 포함이 안 된다 왜 이 중고차는 언제 생산된 건데 2014년도에 생산된 거니까 이거는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는 여기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50만 원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왜요 그쵸 우리 GDP라는 게 생산된 재화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까지 포함을 해서 서비스 서비스 아셨죠 그래서 이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중고차를 예를 들었는데 시험 문제에는 중고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중고 어떤 말 붙으면 그거는 그 해의 GDP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고 왜 그 중고 상품이 만들어졌던 그 해의 GDP에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생산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이에요 최종 생산물 그러니까 중간 생산물이나 중간재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이걸 볼게요 농부가 밀을 생산해가지고 요거를 재분업자한테 줘서 밀가루를 생산했죠 그리고 이 재분업자가 재빵업자한테 이 밀가루를 팔아가지고 요걸로 빵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팔았잖아요 이랬을 때 지금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봐봐요 자 이제 자세히 볼까 농부가 밀을 천원어치를 생산을 해가지고 천원을 천원 받고 재분업자한테 팔았죠 근데 재분업자는 이 밀가루를 가공을 해가지고 밀을 가공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재빵업자한테 1500원 주고 팔았대요 그리고 이 재빵업자는 이 밀가루를 가공해서 빵으로 만들어서 2500원의 최종 소비자한테 팔았대요 그러면 중간 생산물과 중간재는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밀가루 밀 천원과 밀가루 1500원은 안치고 뭐만 따지면 돼요 빵 2500원이 최종 생산물이죠 요거의 가치만 GDP에 합산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뭐냐면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인 2500원이 GDP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방법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 부가가치의 합을 매기는 게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농부가 처음에 천원 주고 팔았죠 그러면 재분업자는 밀가루를 천원에 사가지고 1500원에 재빵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1500원에서 1000원 빼면 재분업자가 얼마를 더 부쳐먹었어요 그죠 500원을 더 부쳐먹었죠 근데 부쳐먹었다 그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부쳐먹었다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죠 500원에 부가가치가 더 생겼죠 재빵업자는 1500원짜리 밀가루 사서 2500원 했으니까 얼마도 부쳐먹었어요 1000원도 부쳐먹었죠 1000원에 부가가치가 더 생겼죠 그러면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1000원 500원 1000원이에요 요 3개를 다 더하면 당연히 무슨 값이 나올까요 25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부가가치 합인 2500원이 GDP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계산방법 1과 2과 결과가 똑같으니까 계산방법 1 최종가치만 그냥 따져가지고 요거를 넣는 GDP의 합으로 넣는게 더 편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법은 계산방법 2번이 훨씬 수월합니다 2번이 훨씬 수월하고 그 다음에 되게 유익해요 왜냐면 이 경우에는 최종 요 지금 빵이 최종 소비자가 우리 일반 소비자한테 안 팔고 요 빵이 최종 생산물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아 이게 중간제야 아니면 최종 소비제야 이거를 모를 수가 있다고 왜냐면 이게 일반 소비자한테 갔으면 이거는 최종 생산물이겠죠 근데 빵을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파냐면 무슨 식빵 아니 저기 뭐야 식당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식당에서 뭘 만드냐면 샌드위치 만들어서 팔아 그럼 이 빵을 이 빵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이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또 한 뭐 3500원에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빵은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한 중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법은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이 계산 방법의 입이 좋은 게 뭐냐면 이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합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여도를 알 수 있어요 이 빵이 2500원짜리를 만들어지는데 이 농부와 재분업자는 얼마에 기여를 했냐 그럼 기여를 해서 상주력으로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여도를 알면 뭘 할 수 있어요 조세를 부과할 수 있잖아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원리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들어보셨죠 이렇게 계산을 조세를 징수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계산 방법 2가 사실 더 간편하고 많이 쓰입니다 얘는 헷갈리잖아 이게 최종 생산물인지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어 요거는 2015년도에 밀 밀가루가 생산되고 2016년도에 재봉차가 판매되고 요것도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밀하고 밀가루가 방금 전에 위에서 봤던 거는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부터 농부가 밀을 재배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간 게 2015년도 한 해에 다 처리가 됐다고 가정을 했죠 근데 이번엔 좀 가정을 바꿔서 이 밀하고 밀가루가 생산된 거는 2015년이고요 그 다음에 어 재빵업자의 재빵이 생산된 요 해는 언제 되냐면 2016년이라고 쳐봐요 그랬을 때 어 GDP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는 2014년이 아니라 2015년이죠 자 그래서 2015년도에 GDP하고 2016년도에 GDP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생산이 생산이 된 해 GDP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하고요 밀하고 이 밀가루하고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디에다가 포함을 시키냐면 우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GDP 개정증에 재고 투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요 밀가루하고 밀 1500원 어치를 2015년도 GDP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제 빵이 만들어졌죠 생산됐죠 그러면 2500원의 빵이 만들어졌으면 이 2500원을 다 2016년 GDP에 집어넣으면 안되겠죠 뭐를 빼줘야 돼 그렇죠 1500원을 빼줘야 돼요 왜 1500원은 어디에서 쳐줬습니까 2015년도에 이미 GDP에서 쳐줬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생산된 해에 GDP에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그 중간제에 팔린 거 그러니까 시장에 팔린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한다 생산된 해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된 해를 기준으로 아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시장 가치의 합이라고 나와있죠 이제 마지막이네요 시장 가치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한다 이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거래 가능한 것만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뭘로 매겨야 된다 시장 가치로 매겨야 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것만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이 GDP를 따질 때 있잖아요 여기 이 빵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빵의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으로 하는 거지 공장도 가격이라던가 그 밖에 다른 가격으로 암시장 가격이라던가 그런 걸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장 가치가 기준이 되는 거고 즉 시장 가격이 기준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노동을 노동의 내용은 똑같아 그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것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면은 그거는 안 쳐줘요 무슨 얘기냐 자 재화와 서비스 중에 가사도우미가 가사노동을 하는 거하고 집에서 사는 일반 주부 있죠 주부들이 그냥 자기 집을 가꾸려고 하는 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 두 개에서 가사도우미는 돈 받고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주부의 가사노동을 한다고 누가 돈 안 주죠 즉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주부의 가사노동은 제외가 되고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은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뭐 넣기는 어렵겠지만 환산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주부들 가사노동 이거 집에서 뭐 어머니 도와드리거나 뭐 그래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듭니다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가서 일하여서 좀 잘하면 칭찬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사노동이라는 거의 특징은 잘해도 잘하면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데 그냥 조금만 손 넣으면 집안이 좀 지저분해지잖아 그럼 그냥 잘못하면 욕만 먹는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아 그렇지 아무튼 이거 시장에서 거래 그리고 암시장에서 거래된 무슨 마약이나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이리로 가볼까 뭐 봤어요 여태 우리가 그치 요거를 하나하나 gdp의 정의를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봤죠 다 아셔야 돼 이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반드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얼마나 성의있게 준비도 잘했어요 파워포인트 자 됐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시험 문제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서 gdp에 포함되는 거하고 gdp 포함 안 되는 거하고 헷갈린 게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건 했죠 가사도우미의 가사노동은 포함되는데 주부의 가사노동 포함 안 된다 그 다음에 암시장 있죠 암시장 지하경제 있는 거 이런 거 포함 안 돼요 그 다음에 어 자가소빙 이건 뭐냐면 농부가 농부가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어치 생산했는데 그 중에서 백만원어치는 자기 식구들이 먹었대요 그래서 이 백만원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이거 천 생산한 거 중에서 자기가 먹은 거 백만원 빼고 900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전 거래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이전을 해준다는 것은 그냥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 증여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주식해서 가격이 오른 이런 자본이득은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귀속임대료도 GDP에 포함이 됩니다 아 이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도 적어놨지 이거 그냥 암기하시어 근데 특히 귀속임대료는 왜 잘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소유자가 갑돌이야 갑돌이 근데 이거를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이거를 월 100만원 월 100만원 너무 비싼가 월 희망상 30만원 임대료를 낮췄어요 30만원 받고 있었대요 그러면 요 월세 있죠 요게 갑이 을에게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은 거죠 그래서 포함이 됩니다 요거 근데 이건 어때요 갑이 이제 을이 이사를 가고 갑도 더 이상 살 집이 없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집에 살고 있어요 이래도 이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집에 살아도 만약에 여기 자기가 아니라 을순이나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았으면은 30만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주인 자기가 살아도 30만원이 요거를 GDP에 쳐준다 이거예요 그걸 귀속임대료라고 그래요 실제로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거주하지만은 임대료는 발생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이 갑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임대했으면 30만원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귀속임대료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자기 집에 살아도 임대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임대료를 GDP에 집어넣는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핵심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올해의 GDP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 것은 내년 판매를 위해서 생산한 중간제 시장 가치는 올해에는 포함되죠 그죠 근데 내년에는 중간제 시장 가치는 포함이 안 되겠다 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2020년이고 2021년인데 이게 지금 올해고 요게 지금 내년이 있잖아요 시험 문제 요게 중간제가 생산이 됐어 그러면 요거는 올해 2020년도에 포함이 되는 거지 내년이 2021년도에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요거는 맞는 거죠 요거는 가사 서비스를 위해 올해 지불한 대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올해 가구점에서 만든 거 포함되죠 올해 구입한 중고차 올해 구입한 중고차는 이건 아니죠 요거는 작년에 GDP에 포함이 됐겠죠 작년이나 요거를 만든 해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2번 A가 중간제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최종제를 만들 때 인건비로 400만원을 지불하고 최종제를 1100만원에 판매하였다 A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얼마에요 A회사가 A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A회사가 중간제를 500만에 샀죠 그리고 뭐 비용이 얼마 들었대요 비용이 400만원 들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최종 얼마를 팔았어요 최종 1100만원 팔았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요 비용은 비용을 여러분들이 넣으면 안 돼 그냥 어떻게 최종제에서 중간생산제만 빼줘가지고 그냥 600에 부가가치를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부가가치는 600을 창출해가지고 600 중에서 400이 그냥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600에서 비용을 빼서 최종 가치가 200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이 비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단순한 혼란을 주기 위한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도 이건 무시해라 그냥 우린 뭐에서 뭐만 빼주면 된다 이 최종 생산제에서 중간제를 빼주면 돼 이 전 단계에 있던 것들을 빼주면 부가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 자 그러면 3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봐봐요 3면 등가의 법칙은 뭐냐면 자 기업이 처음에 생산물 시장 즉 물건이 팔리는 재화 시장에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재화를 공급을 하죠 그러면 재화 시장에서 가게는 재화를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재화를 소비할 때 지출 돈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판매 수입으로 기업이 받아요 그러면 요 돈을 가지고 노동 시장에서 이 재화를 아까 누가 만들어줬냐면 가게가 노동을 공급했으니까 만들어줬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요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가게에서 공급하면 기업에서 요소를 소비 생산 요소를 소비해서 아까 재화를 만들었죠 그러면 요소 생산 요소를 소비했으면 즉 고용해서 썼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소 지출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요소 지출을 가지고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득을 가지고 아까 뭘 했겠어 지출을 한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소득 가지고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마치 여러분 그 그림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뱀이 있으면 뱀 머리야 이게 뱀 꼬리고 그러면 이게 뱀 꼬리고 요거 요거 뱀 머리고 막 이런 그림 봤을 거 아니야 어디서 이게 뱀이 서로 서로 돌고 도는 돌고 도는 그런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GDP를 생산 그러니까 생산에서의 합으로 총생산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GDP를 측정하면 어디에서 측정할 수 있냐면 요 재화가 생산돼서 시장에서 팔리는 요 요기에서 딱 GDP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측정할 수 있냐면 여기서 측정할 수 있어 가게가 여기에 재화 시장에 나와 있는 서비스를 사려고 돈 지불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측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면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라고 그러고요 또 어디에서 측정할 수 있냐면 어 자 여기서 측정할 수도 있어 어떤 거요 소득을 이제 얻게 되죠 가게에서 그죠 요 소득을 얻는 요 단계에서도 GDP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산면 이거는 세 가지 면에서의 등가 가치가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산된 거가 다 팔려가지고 그죠 다 팔리려면 가게에서 지출을 해야 되고 이 팔린 거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가게 이게 소득으로 들어온 이런 생산과 지출과 소득이 다 일치한다 세 가지 면이 지금 똑같죠 이걸 우리가 어렵게 얘기하면 산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GDP를 측정할 때 생산 측면과 지출 측면과 소득 측면에서 측정한 GDP는 다 동일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GDP를 어 추계한다 그러는데 GDP를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가서 뜯어 보잖아요 그러면 GDP가 생산 측면에서 한 거하고 지출 측면에서 하고 소득 측면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어 생산 측면에서 GDP 그 시트 그 종이를 보면은 농립업에서 얼마 제조업에서 얼마 광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얼마 얼마 하고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GDP는 민간 지출 즉 민간 보통 민간 소비라고 하죠 민간 소비 C 그 다음에 정부 지출 G 투자 지출 I 순수출은 뭐냐면 수는 뭐에서 뭐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수출에서 수입량을 뺀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득은 뭐냐면 부가가치의 배분 내용 즉 임금은 얼마고 이원은 얼마고 자본으로 그러니까 이자로 나가는 건 얼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경제에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그래서 요거 CGI 요거 X 마이너스 I 적어놨잖아요 왜 중요하니까 적어놨지 세 가지 똑같다 요거 세 가지 이게 산면 등가의 원칙이에요 아셨죠 세 가지가 다 똑같다 요거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요거를 보면은 C 플러스 I 플러스 G 더하기 X 마이너스 M이 Y를 형성하는데 요게 뭐예요 요걸 사실 우리가 국내 총 지출이라고 봐도 되지만 어차피 산면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돈 지불한 거나 생산해낸 거나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 GDP를 요렇게 똑같은 거죠 국내 총생산이란 개념과 사실 국내 총지출이란 것은 그래서 항상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더하기 X 마이너스 M 요렇게 요런 공식으로 씁니다 요거는 항등식 항등식 그래서 산면 등가의 법칙에 의하면 국내의 총 생산 즉 생산 측면에서 어 측정한 GDP와 그 다음에 국내 총지출 어 여기에 지출 측면에서 측정한 GDP가 항상 같아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속 뒤에 나와요 자 얘네들 됐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GDP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GDP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그 정의 하나하나를 끊어서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GDP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생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시장에서 언제 팔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생산됐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립니다 예술의 시장 가치의 합